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상상일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미증시가 거의 2년 만에 최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게 전략 후강으로 굉장히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의 핵심은 CPI와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CPI부터 살펴볼까요?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근원 CPI에 있어서 0.3%가 오른 부분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양면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25BP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제약하는 그런 요인들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로 시선이 이동을 했었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상회한 부분들 특히나 주거비가 기존의 예상치인 0.4% 대비 0.1%포인트 높은 0.5%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 중심으로 상당히 느리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물가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물가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뽑아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폭을 과감하게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점을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가 잘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땐 물가에 대한 망령이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빅컷, 50BP가 아닌 25BP의 인하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것에 오늘 실망감을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50BP가 인하가 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물가와 침체가 같이 잡히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지표들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꼬걸이 요즘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50BP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시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 또한 동참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기 측면이 아니라 오늘 나왔었던 CPI는 물가 측면에서의 그런 경기보다는 물가 측면에서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을 25BP로 견인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측면들이 제조업이나 소기업 낙관지수 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을 토대로 근본적인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경기 냉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 시선은 아직은 기존에 좀 깔려있는 상황에 있고 그 측면들에서 연준의 25BP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 우려의 완화로 해석하면서 금일 성장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측면들 그리고 자산시장별로 어떤 측면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등락이 사실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꾸 시장은 경기 침체의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2년여 만에 나타난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 흐름이 오히려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는 분석이 나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네.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최근 2년간은 미국채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낮게 수익률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점이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위축 국면으로 곧 바뀔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2년 동안 채권 시장의 수익률 곡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장 중반에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는 종가 기준으로도 역전 현상 그러니까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단기물 금리가 낮으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도 언급드렸었던 빅컷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인하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준이 제시한 속도와 그런 계획들보다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채 단기물 금리에 선 반영이 되면서 단기물 금리가 강하게 빠지면서 3.6% 정도 지금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이니까 기준금리보다 약 2%포인트 정도나 낮은 단기채 금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결국 1년간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이 2%포인트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 기본적인 스텝인 25BP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8회에서 10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살펴봐야 되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TV 대선 토론 이후에 한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헤리스 트레이드에 조금 더 베팅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다 토론에서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부터 헤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한 수혜주들이 올랐고 오늘 간밤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올랐고 트럼프 SNS, 트럼프 미디어는 폭락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헤리스가 트럼프에 우위를 점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보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미끼를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헤리스 트레이드로 바뀌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불확실성이 되겠고요. 표정이 안 좋네, 저기 듣고 있는 표정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부가가 좀 더 강해진다면 중국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비교적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는 아무래도 헤리스의 우위를 점하면서 좀 괜찮은 측면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트럼프가 좀 싫어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대로 헤리스에는 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도 좀 더 좋은 측면들이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보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상과 같은 어떤 그런 트럼프의 강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에서 업종 중심으로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헤리스 트레이드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헤리스 트레이드의 수혜주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님 이제 많이 들어서 다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전략면에서? 사실 정치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음으로 트럼프와 헤리스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압도적인 우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헤리스에 대한 관련된 업종에 대한 배팅도 이제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완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물가지표도 나왔고 이제 고용지표 다음에 금리 결정까지 국내의 증시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죠. 네, 관련해서는 이제 연준의 FMC와 미국 대선에 대한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일단은 연준의 FMC에서의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바이오주는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강도 긴축 정책의 마무리 국면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요에 우상향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견인할 수 있는 대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는 여전히 국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트를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끌고 가면서 위험 자산을 가미하는 것들이 투자 포트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FNC와 대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자 바이오를 가장 타피그로 보고 계신가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온기를 가져올 수 있겠고 생물보안법과 관련 정책적인 테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외인 자금의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미 금리 차 그 부분으로 자본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한미 금리 차이에 따른 유출 압력 및 그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 타이밍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안전판이 형성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10월에 발표되는 채권 시장의 WGBI, 한국원화채의 편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편입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그런 측면들 또한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께서 함께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